인천시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15만원이던 출산지원금을 지난 2018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후에 출산지원금이 없던 군구에서도 자체적인 출산지원금을 신설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 시출산지원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출산지원정책 확대 방침을 발표하자 인천시가 자체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천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출산지원정책을 확대하자 인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100만원씩 지급해오던 출산지원금을 4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인천시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에는 출산지원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있던 지원금도 없앤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매년 출산지원금에 사용하던 예산은 약 160억 원. 시는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예산을 활용해 돌봄서비스 등 육아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지원과 아이사랑꿈터 확대 설치,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입니다. 다만 인천시가 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더라도 군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더라도 군구별 출산지원금은 상이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인 부평구와 계양구는 어떨까요? 먼저 부평구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등의 자체 출산지원금을 올해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이어서 계양구는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동일한데요. 첫째와 둘째 지원금은 현재 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계양구는 셋째 이상 아동에게 만 6세 생일 전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던 다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출산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